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입니다 졸업생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졸업을 축하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열정과 사랑으로 가르쳐주신 선생님과 정성으로 뒷바라지 해주신 학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건강하게 학업에 열중하고 졸업을 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제 졸업 후에 새롭게 학교생활을 시작하며 목표와 계획을 잘 세우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즐겁게 꾸준히 노력해 나가세요 미래를 열어가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선생님과 부모님, 대전교육가족 모두가 여러분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즐겁게 꿈을 펼치며 행복한 미래를 활짝 열어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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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신고하자 감사합니다